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 전문가 우주현입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여름방학 학습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학이라는 시간은 여러분들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공부를 채워나갈 수 있는 나름의 좋은 기회 맞지 않습니까? 물론 방학이니만큼 또 여러분들 자기개발이라던가 뭔가 좀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조금 이렇게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요. 조금 이렇게 빡빡하게끔 잘 활용하는 것도 나중에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공부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면 누구나 뭐 여름방학이 고2 여름방학이 제일 중요해. 겨울방학도 중요해요. 고3 될 때 겨울방학이 가장 중요해. 뭐 그러지만 사실은 수능 전달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요. 언제나 중요한 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은 가능하다면 물론 수학과 국어가 훨씬 더 중요한 건 진리에요 진리.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따라서 여러분들 여력이 된다면 탐구 과목을 선행하는 건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의 어떤 스케줄이나 일정들을 보시고 중요 과목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시간 안배를 하는 게 일단은 맞긴 합니다. 오케이? 하지만 남들보다 열심히 하겠다라는 어떤 기본 입장을 가지고 한다면 그렇지 필요한 만큼 선행을 하는 건 나쁘지 않고 일단 고등학교 2학년 돼서 1학기 때 공부를 얼만큼 해놓은 범위가 있는 분들도 있고 1학기 때 모든 어떤 예를 들어 지구과학을 다 끝낸 분들도 계시고 학교마다 진도는 조금 다를 수 있을 텐데 일단 2학기 때 나갈 부분을 미리 한번 공부해보는 선행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 이건 뭐 인정하시죠? 좋아요. 그 다음 수능 선택 과목을 탐구 영역에서는 최소한 하나라도 반드시 정해놓는 게 좋아요. 오케이? 물론 두 과목을 미리 다 정해놓는 것 또한 더 좋긴 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갈팡질팡하는 부분이 있고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꼭 할 거야 라는 걸 미리 정해놓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 딱 정해놔야지 아무래도 관심이 좀 더 가고 공부할 때 신경을 좀 더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뭐 이거 할지 저거 할지도 몰라 뭐 열심히 안 해도 안 할 수도 있는데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것 같은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는 곧 수능 대비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구분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신 대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내신 문제랑 어떤 소위 모의고사 상태의 수능 문제랑 그 형태나 형식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저기 2021년이야 벌써 여러분들 아주 옛날에나 내신형 문제 수능형 문제 딱 이원화돼서 구분이 됐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충분히 수능 기출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문제 및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 등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제작하시고 수업에 활용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건 곧 수능 공부를 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지. 오케이? 아유 이거 지금 내신 해봤자 뭐 선행해봤자 수능 공부 어차피 다시 해야 돼. 그럼 안 된다고. 지금 하는 게 미리 미리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까먹을 거 제가 굳이 미리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또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구과학은 특히나 기초가 중요해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물론 이건 지구과학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정?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입시라는 어떤 압박감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이제 조금 더 나름 학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 조금 더 느린 템포로 편안하게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는 게 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해 돼? 당장 일주일, 2주일 뒤에 시험을 봐야 돼. 근데 좀 이해가 안 가. 근데 당장 시험을 봐야 돼.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온대. 아 그래 외국자. 이해는 안 되지만 이럴 때는 답을 이렇게 써야 돼.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많지 않긴 할 텐데 그런 과정은 사실 학습에 흥미를 챙겨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치? 근데 이런 일이 조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험이 당장 코앞에 닥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좀 편안한 상태에서 방학 때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하신다면 조금 더 그런 부분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게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1, 2를 위한 매직 개념 완성 강의가 수능 강좌랑 구분되게 따로 들어있잖아요. 그 강좌는 사실은 지구과학뿐 아니라 다른 탐구과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초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 거기에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 동일한 개념으로 문제는 푸는 거지만 문제가 되게 복잡한 경우들, 많은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들 상당히 여러분들 깊이 있는 공부까지는 궁극적으로 끝내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일단 그런 어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들을 차근차근 고등학교 2학년 때 미리 한번 끝내둘 수 있다라면 고3이 될 때 그때 막 출발하는 친구들과는 상당히 다른 출발선에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상위 개념에 대해서 치중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 기초적인 내용들을 처음 이제 공부하고 아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돼 라는 학습 단계가 한 번에 진행되게 되면 일단은 당장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서 차근차근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적용시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 자칫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가 생기고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과목에 흥미가 떨어지고 학습에 흥미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미리미리 해두는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 알고는 있지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그게 문제지. 알긴 다 알아요. 누구나 행동에 옮기지 못해요. 하지만 지금 이 설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은 남들과는 다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마음만 먹지 마시고요. 그걸 실행에 옮기는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 공부들이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꼭 지구과학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탐구 과목을 조금 더 난 이거는 그래도 수능 때 한 번 무조건 챙겨갈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런 과목들 위주로 어쨌든 이 방학을 이용해서 한테모 빠르게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이미 개념 강좌 다 끝냈고 1학기 때 진도 나온 것도 너무너무 잘 따라갔고요. 그런데 전 이제는 또 뭐하죠? 그러면 그냥 수능 강의 다 따라오셔서 나쁘지 않아요.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패스 시대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말씀 드리고요. 저는 또 강의 준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요.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빛나는 미래를 기원합니다.